팥과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에 좋은 팥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팥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팥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꾸러기 건강 닥터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꾸러기 건강 닥터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손과 귀가 꽁꽁 얼것만 같은 추운 겨울철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간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과 붕어빵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겨울철 1등 간식의 공통점은 바로 속에 팥이 들어 있다는 것인데요. 색이 붉어 예쁘고 건강 효능이 뛰어나서 떡의 팥안금이나 팥고물로도 많이 드시고 주로 뜨끈한 팥죽과 팥칼국수로도 챙겨 드실 텐데요. 이처럼 팥은 우리 민족에게 참 친숙한 곡물로 먹는 방법도 다양하고 영양소도 정말 풍부합니다. 예로부터 팥이 건강 효능이 매우 뛰어나서 붉은 작은 콩이라는 이름의 적소두라고 부르며 한의학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팥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팥과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팥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설탕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팥죽을 드실 때에 설탕 솔솔 뿌려 달달하게 드시고 팥빙수나 팥양갱을 달콤하게 드실 텐데요. 맛은 참 좋지만 팥과 설탕의 궁합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일단 설탕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정제된 흰 설탕이 혈당을 확 올려버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버리니 만성염증과 암, 치매의 주범인 것이죠. 하지만 왜 특히 팥과 설탕을 함께 드시면 안 될까요? 붉은 팥을 끓이다 보면 거품이 확 올라오는데요. 그게 바로 팥이 건강 비법 사포닌입니다. 어? 잠깐! 사포닌은 인삼에 들어있는 것 아닌가? 하고 의아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홍삼과 인삼에 들어있는 기적의 항암성분 사포닌이 팥에도 들어있습니다. 팥 속에 가득한 사포닌이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염증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비누가 없을 때 팥을 우려낸 팥물로 세안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과학적으로 사실입니다.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피부의 때와 모공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과 간지러움을 예방하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기미, 검버섯, 주름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미백 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 이렇게 건강에 좋은 팥을 설탕과 함께 드시면 설탕이 사포닌 성분을 모두 파괴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팥을 챙겨 드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 팥을 먹을 때 절대로 달게 먹으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팥과 나쁜 궁합인 것은 바로 정제된 흰 설탕입니다. 그러니 흰 설탕 대신 흑 설탕이나 꿀로 단맛을 내주시면 되는 것이죠. 또 설탕 대신 소금을 솔솔 뿌려주셔도 팥의 고유의 단맛을 끌어올려 드실 수 있답니다. 잠깐! 혹시 팥을 끓이실 때에 소다를 넣어 익히는 분들 계신가요? 절대 안 됩니다. 익히는 시간을 줄일 수는 있지만 팥에 가득한 비타민들이 모두 파괴되므로 소다를 넣지 말고 끓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포니는 특히 팥의 껍질에 많으니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그럼 여기서 추천드리는 팥과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찹쌀입니다. 한 솥 가득 삶아진 탱탱한 팥과 동글동글 쫄깃한 새알심 문근이 끓이면 겨울철 최고의 별미인 팥죽이 완성되는데요. 한국자 크게 퍼서 인심 좋게 드시면 마음까지 든든해집니다. 달콤한 파당금 가득한 찹쌀떡은 또 쫄깃하니 맛도 일품이지요. 이처럼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팥을 찹쌀과 함께 드셨는데요.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답니다. 팥은 건강에 좋은 고마운 효능들이 가득하지만 딱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인효작용이 과하니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때 찹쌀과 함께 드시면 완벽히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죠. 찹쌀이 쫄깃하니 팥과 맛의 궁합도 좋지만 팥의 과도한 인효작용으로 우리 몸의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되는 것을 찹쌀이 딱 막아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두 번째로 팥과 최악의 궁합인 분들은 바로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팥에는 건강 효능이 가득하지만 딱 하나 인효작용이 과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팥의 인효작용 자체는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최근에 팥의 체중 감량 효과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팥 삶은 물을 보리차처럼 드시고 파다를 삶아서 밥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이 추운 겨울철 팥은 최고의 다이어트 비법입니다. 날이 차가워서 따뜻한 집에만 있다 보면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팔다리가 퉁퉁 붙는 부종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팥을 드시면 팥의 사포닌 성분이 인효작용을 통해 붓기를 싹 빼주는 것이죠. 이것도 물론 좋지만 사실 팥의 인효작용은 훨씬 더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요. 동지의 붉은색의 팥이 귀신을 물리쳐 준다는 동지 팥죽 설화처럼 우리 몸속에 나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몰아내주기까지 하는 것이죠. 팥에는 사포닌 뿐만 아니라 칼륨이 가득합니다. 그 양이 무려 칼륨에 으뜸으로 꼽히는 바나나의 4배 쌀의 10배나 되는 엄청난 양인데요. 팥 속에 가득한 칼륨이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니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딱 막아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집중! 이렇게 좋은 팥의 인효작용도 과하면 물론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장이 평소에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서 드셔야 하는데요. 팥죽이나 찹쌀떡으로 가끔 드시는 것은 건강에 참 좋지만 팥 삶은 물을 물 대용으로 항상 드시거나 밥 대용으로 팥을 드시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팥은 어떤 음식과 함께 드셔야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추천드리는 팥과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식품은 바로 호박입니다. 팥의 인효작용이 안 좋다면서 인효작용으로 유명한 호박과 함께 먹으라고? 의아하신 분들 계신가요? 정말 훌륭한 질문입니다. 일단 팥과 호박은 모두 인효작용으로 으뜸가는 식재료이지만 서로의 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팥과 호박은 함께 드시면 서로의 영양의 시너지를 주는 최고의 궁합인 것이죠. 팥은 물을 빠지게 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성질이 몸속의 부종이나 노폐물, 독소를 빨아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이죠. 반면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서 인효작용을 촉진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신장에 과하게 축적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팥은 우리 몸의 독소를 싹 빨아들이고 호박이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같은 인효작용을 하는 음식이지만 호박과 팥은 서로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호박은 건강에 좋은 영양분이 가득하지만 딱 하나, 비타민비가 부족한데요. 놀랍게도 팥은 비타민비 1등 식품이니 서로의 영양 시너지까지 최고인 궁합인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퀴즈,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로 비타민비입니다. 비타민비가 기억력 개선과 뇌건강의 으뜸이니 치매 예방에 최고인 것도 물론 좋지만 특히 우리 몸속에서 탄수화물이 잘 소화되게 해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팥이 공유 중에서 비타민비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최고의 식품인 것이죠. 게다가 최근에 스트레스와 만성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으시지요? 팥 속에 비타민비가 피로회복과 심신안정의 으뜸이니 꼭 챙겨 드셔야 해요. 팥 호박 시루떡이나 단팥죽을 드셔도 좋고 호박죽에 삶은 팥 몇 알을 고명으로 올려서 함께 드시면 마음의 안정과 활력을 위해서 최고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팥과 최악의 궁합인 분들은 바로 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팥에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건강에 좋다고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팥에는 사과의 무려 10배 양배추의 6배가 넘는 식이섬유가 가득해서 장건강에 으뜸입니다. 게다가 혈관 속에 찌꺼기나 노폐물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니 더더욱 좋지요. 또 소화가 천천히 이뤄지도록 하니 혈당이 확 올라가는 것을 막아 당뇨 예방과 관리에도 참 좋은 식품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 이렇게 식이섬유가 많아 장건강에 참 좋은 팥이지만 평소에 장이 약한 분들께는 크게 무리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팥 자체가 성질이 차갑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단팥죽이 최고의 별미라면 반대로 여름에는 팥빙수가 있습니다. 팥과 얼음 모두 성질이 차가워서 몸에 열을 뚝 떨어뜨려주기 때문인데요. 이 차가운 성질의 팥이 장이 약한 분들께 무리를 주니 배아리를 하고 소화기관을 경직시켜 만성 소화불량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장이 약한 분들은 팥을 절대로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기적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드리는 팥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생강입니다. 차가운 성질의 팥을 따뜻한 성질의 생강과 함께 드시면 완벽히 해결됩니다. 팥의 찬 기운을 중화시켜주니 장에 무리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의 시너지 효과가 특히 대단한데요. 혹시 팥이 최고의 항암식품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팥의 붉은 색소 안토시아닌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팥에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세포의 노화를 막고 염증과 암을 딱 막아주는 것이죠. 게다가 모세혈관에 영양을 가득 공급해서 혈액순환이 잘 이뤄지도록 하는데요. 혈관의 독소를 해독하고 노폐물을 배출시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니 동맥 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딱 예방해주는 것이죠. 바로 이때 생강과 함께 드시면 이 항암 효능을 극대화해줍니다. 생강의 매운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몸속의 발암물질을 살균해줄 뿐만 아니라 유전자가 손상되는 것 자체를 막아줍니다. 게다가 생강을 쪄서 말리면 이 기적의 효과가 10배나 증가되는데요. 이렇게 말린 생강을 팥과 함께 끓여 차로 드시면 수족냉증을 싹 해결하고 팥의 과도한 인효작용을 막아 소변이 자주 나오는 것을 막아주기까지 하는 기적의 항암차가 되는 것이랍니다. 지금까지 팥과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볼까요? 팥을 드실 때에는 설탕이나 소다와 같은 첨가물을 넣지 말고 드셔서 팥의 건강 효능을 모두 챙기셔야 해요. 또 찹쌀과 궁합이 정말 좋으니 팥죽의 쫄깃한 새알심이나 파당금이 들어간 찹쌀떡으로 함께 드셔야 해요. 또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영양균형과 시너지 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는데요. 진장이 약하시거나 병력이 있으시다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장이 약한 분들은 팥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쪄서 말린 생강과 팥을 함께 우려 차로 드시면 기적의 항암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팥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챙겨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 드릴게요. 지금까지 꾸러기 건강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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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